제주도 방언 교재에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타로의 역사 타로의 역사는 보통 보면 인도나 이집터나 중국이나 기온스는 있는데 정확히 고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프랑스에서 신비주의자들로 인해서 마르세우 타로 타로가 유래되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타로카로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아마 유니버설 웨이터 타로라고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현재에서 유니 타로카드를 한 90% 정도 사용한 8, 90%는 유니 타로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위에 나머지가 한 10% 정도가 10% 내지 15%가 색채, 오소젠, 심볼로 기타 이런 타로고 그 위에 한 5%, 10%로 좀 안 되더라고요. 마르세우 타로카라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몇 명이 지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타로의 원조는 마르세우 타로카라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이 마르세우 타로가 원조라고 볼 수 있는데 유니버설 웨이터 같은 경우는 1906년도에 나왔고 이 마르세우 타로카드가 176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세우가 보통 카드의 모체이자 원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나머지는 타로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이제 타로의 구성으로 들어가겠는데 보통 타로는 모든 타로 모든 타로들이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게 마르세우 타로 같은 경우는 메이저가 0번에서 21번까지 해가 22장 마이너 카드가 5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르칠 마르세우 타로카드는 메이저 22장과 마이너 카드 56장들 중에서 사원소 지수합풍 사원소만 사원소만 빼갖고 그 4장을 이 4장이 뭐냐면 마이너 카드의 에이스 카드라고 보면 됩니다. 동전, 막대, 칼 그리고 컵 이런 사원소에 에이스 카드만 4장을 뽑아갖고 제가 쓰고 있는데 그리고 합해문은 메이저 카드 22장과 마이너 카드 4장 그럼 합치면 26장인데 26장을 복수 카드로 3벌로 구성이 된 카드로서 71장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그 호로서 카드라고 보조 카드가 있습니다. 보조 카드가 53장인데 그것은 타로 카드의 정확성을 더욱더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말 그대로 호로서 코프 벨라인 카드라고 보조 카드를 54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가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이 교재를 살펴갖고 정확한 것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막대 바통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너 카드 사원소 막대 마이너 카드에서 에이스 4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보통 막대를 땅으로 표현해갖고 이 노운눈 카드인데요.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농사 농경 산림 건축 또 되면 건축도 되면서 교육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막대를 이거 봤을 때는 보통 이 교재에 놓은 대로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성도착정 발강 남성신볼 지위 권력 폭력 건의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애정으로 봤을 때는 성도착정 발강 남성신볼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가 제일 생각이 여러분들 드십니까? 육체적인 사랑 또 변태적인 사랑 남자가 이 카드를 떴다 이 카드를 뽑았다 할 경우는 좀 사랑으로서 혼차 너무 갈구하는 사랑이구나 좀 변태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상담자한테 당신은 변태성을 가졌네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마스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으로서는 이제 육체적인 사랑을 쭉 하도록 쭉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막대를 뽑은 분들은 보통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스킨십을 좀 좋아해요. 스킨십은 키워드 그래도 육체적인 사랑이니까 스킨십도 좋고 몸과 몸을 부딪히는 것을 좋아하죠. 에너지가 들거름 통제불능 다혈질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보다도 내 생각 위로 내가 생각 안 한 일도 나도 모르게 먼저 나서는 경우 육체적으로서 그러면은 육체적으로서 그렇다 하면은 강압적인 사랑이 되죠. 강압적으로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다혈질이니까 뭐든지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카드는 금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이 나갑니다. 돈이 많이 나가는 카드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다혈질이고 좀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업을 앞으로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면서 이 카드를 떴을 때 말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벌써 사업은 하고 진행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업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또 사업을 또 하려고 진짜 아무것도 진짜 사업도 안 하고 준비 단계에서 정말 하려고 물어보시는 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세요.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완벽하게 하시고 준비를 모든 것을 갖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무뚝대고 하면 너무 밀어붙이면 돈도 나가고 그러면 돈이 많이 나간다.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스터 애들이 보통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건강으로서는 건강으로서는 보통 뼈 척추 등뼈 머리뼈 보면 전부 다 뼈 계통이지 않습니까. 뼈가 척추 등 머리만 뼈가 있는 게 손목도 있고 발목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뼈들은 조심해라. 또 이 막대는 그림을 보시면 옆에 불이 있고 활활 타니까 하니까 너무 혈압이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 막대를 뜨신 분이 건강을 물어볼 때 혈압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혈압 조심하십시오. 하고 혹시 혈압이 높으십니까. 거의 다 맞다고 합니다. 건강으로서는 혈압 또 이 막대 카드의 장점은 뒷것은 없어요. 뒷것이 없고 추진력은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있다. 강하게 밀어붙인다. 너무 다혈질이라 성질 급하다. 그러니까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앞에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뒤로 안 보고 앞으로만 전진 앞으로만 전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추진력이 좋고 단점으로서는 너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니까 모든 것을 매사에 신중히 생각해라. 이렇게 보통 충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직업으로서는 위에 키워드가 농사, 농경, 건축이니까 건축도 좋고 농사 좋고 그 외에 만약에 또 가시려고 한다면 또 막대 뜨신 분들이 경찰이나 군인이나 직업군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찰, 직업군인, 경호원, 또 운동선수 힘이 좋으니까 통제 불량이니까 또 운동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걸 다 통틀어서 상담자가 오셨다 할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조절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컵인데요. 보통 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만지면 건드리면 금방 깨지잖아요. 툭 건드려도 깨지고 책상에 놔뒀다가 저절로 떨어지도 바닥에서 쨍그랑하고 깨지는 것이 컵이니까 컵 딱 한 번은 모든 키워드를 그냥 깨진다. 머릿속에서 깨진다를 생각하시면 되고 컵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 이 종교성은 뭐냐면 예지력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예지력이 보통 컵을 뽑았다 이분은 참 예지력이 많이 발달됐구나. 또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신다면 영적인 기운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성 감정 영성 종교성 이것이 다 예지력이 다 포함된 거고 또 어려워도 돼요. 어려워. 컵은 깨지니까 이래 보시면 집 집을 위에 보면 컵 위에 이래 보면 세모 이렇게 된 것이 집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 집을 내려놓으면 컵이 컵만 있는 것이 보인다. 그 뜻입니다. 컵이 보인다. 보통 보면 집 가정 가정 가정을 내려놓으면 컵이 보인다. 그런 뜻에서 이게 교재에 나왔고요. 이 뜻은 영감 꿈 상상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지력이 참 발달됐다. 영적인 기운이 강하다. 그런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법적인 문제 이혼이나 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날 수 있어요. 나중에도 차차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카드를 박았고 옆에 카드가 좋은 카드가 넣었을 때는 어? 내가 시험을 치는데 생각도 안 합격이 됐다 할 수도 있고 또 옆에 카드로 해서 이혼도 되고 내가 사업에 부도도 날 수 있다.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집을 산다. 집을 사는데 그 집을 제가 사도 괜찮겠습니까? 방향이나 아니면 그 집하고 제가 인연이 좋겠습니까? 방향도 맞겠습니까?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보통 이런 문제로 많이 물어봐요. 타로카라는 거는 타로카드라는 거는 사주명리하고 틀려서 그때그때 그 순간 1년 안에 운은 다 타로로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이 물어보러 오르시는데 일단은 이 컵이 나왔으면 역하다가 좋든 나쁘든 일단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서류 같은 거 떼보고 관찰해보시고 계약을 하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 없나 꼭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아 독립 혼자서 집을 떠나서 혼자서 생활을 한다. 자아 독립 나간다. 입사 초기 행복 임신 이거는 연애도 될 수 있죠. 연애를 하니까 임신이 되죠. 결혼도 되죠. 결혼을 했어 그 다음에 임신이 되죠. 그게 왜냐하면 이 또 컵을 뽑은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해요. 풍부해서 예능이 많이 발달됐어요. 예능 예능적으로 또 연예인이 또 인용카드도 또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연예인도 부정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혼 고독 이제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는 여카드로 봐갖고 여카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제가 이 중간에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은 마르세오 타로카드는 저 다른 카드는 거꾸로 정방향 역방향이 있는데 마르세오 타로카드에서는 역방향 정방향이 없습니다. 역방향이 나왔다 나쁘게 설명한다 그건 아닙니다. 역카드를 보고 또 때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밑에 호러스코프 벨라인 카드를 봐갖고 보조카드를 봐갖고 설명하면 더욱더 설명이 잘 될 것입니다. 애정의 불만 이거는 부정적일 때 마음의 상처 애정이 불만일 때는 헤어지고 별거를 했다 이혼을 했다 할 때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죠. 또 싸움도 많이 하고 또 감정기복이 굉장히 심한 카드입니다. 감정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이 카드는 좀 조울증을 조심해야 돼요. 조울증을 조심하고 검전관리를 잘해야 돼요. 컵 자체가 깨지는 성향이 있으니까 아차 잘못하면 사기도 당할 수가 있겠죠. 검전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사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직업적으로는 아까 제가 애체명이나 연예인들도 연예인들도 될 수 있고 또 종교인 종교인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 건강 쪽으로는 물이니까 컵이니까 물이죠. 물이니까 신장 방강 자궁 또 혈액순환 몸이 안 좋을 때 저희 건강은 어떻습니까? 보통 몸이 건강이 좋을 때는 제 건강이 어떻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건강이 굉장히 나쁠 때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해라 할 때 그때 물어보는 것이 건강인데 그때는 신장이나 있는 데 좀 조심하시고요. 여자니까 밑에 자궁 좀 조심하시고 제일 중요한 말은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컵이 물하고 같은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컵은 물을 담는 일종의 그릇이니까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다. 보통 보면 컵을 뽑았을 때 건강 쪽에서 물어볼 때는 나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다 하면 그건 80%는 맞더라고요. 혈액순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다음에는 동전 펜타클 이것이 마이너 카드의 펜타클의 에이스 카드입니다. 동전 카드 에이스 카드 키워드는 경영 무역 해계 보통 동전 하면 펜타클 하면 동전 그림을 보시더라도 노랗고 굉장히 보실 때 깨끗하게 깨끗하고 느낌도 좋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 인물도 많이 봅니다. 인물 보통 남성 카드 인데 여성 분들이 이 카드를 뽑았을 때도 똑같이 말하면 됨. 인물은 좋습니다. 또 왜냐하면 여성이 이 카드를 뽑았을 때는 좀 여성이지만 남성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작의 변화의 시작 멋은 일의 행위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밝고 아주 멋진 남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멋진 남자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진행할 수 없는 개인 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볼 때 보통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되지도 않은 일을 혼자만 한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이 서 있는 겁니다. 이 카드를 뽑았을 때는 보통 보면 진행할 수 없는 계획이 있듯이 무엇인가 하면 성공이 안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불안정하게 한다 성공을 할 수 없다 없는 계획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해외 내가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아주 좋습니다. 또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진짜로 들어오겠습니까 하면 해외에서는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옆카드 보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을 때 그리고 부정적으로 아주 나쁠 때는 이 카드가 떴을 때 해외에서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 카드는 아주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 강하고 현실감이 좀 떨어져요. 보통 보면 고리타분하다. 사람은 맑고 아주 멋진데 현실감이 떨어져서 고리타분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좀 너무 현실감 있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혼자 또 앞서서 너무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카드 너무 오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보통 보면 돈복은 있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 이 카드가 봤을 때 이 카드가 좋은 카드로 해석이 될 때는 돈이 들어온다 했지 않습니까? 돈복은 있어요. 돈복은 있고 이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돈이 나간다 그렇고 공부나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해외 연수를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려도 되겠습니까? 아 보냈어요. 해외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더 잘 되겠네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건강적으로는 심장 왜냐하면 동그란 동전 속에 빨간 것이 중간에 있죠. 빨간 것 이것이 보이죠. 이걸 심장으로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심장 그러니까 건강적으로는 심장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주로 빨간색이 많잖아요. 옆에 무늬들이고 중간에 다 빨간색 이런 것을 혈압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혈압 두통 고혈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뇌질환 쪽으로 뇌졸종이나 뇌경색 팍 뇌질환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혈압이 있으니까 금방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을 좀 조심하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좀 좋게 좋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통변을 해드리면 됩니다. 또 이 카드가 아주 좋게 나왔을 때 남편이 승진 시험을 봅니다. 우리 자식이 고시공 시험을 봅니다. 할 때 아주 학교 운이 좋은 카드예요. 이 카드가 이제 밑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카드는 호러스코프 벨라인 카드 그 카드 보조 카드로 역할이 이루어집니다. 이 카드 떠갖고 다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안되면 밑에 보조 카드에서 또 아주 안 좋게 놓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부정적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운이 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는 시험 운이 시험 운이 별론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는 하세요. 만약에 이분파스에 안되면 다음에 한 번 더 기대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거 안 좋게 떴다고 무조건 이분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칼 에펫 칼은 그래도 칼 자체로 생각했을 때는 달카롭죠. 통적적이고 지위 시비 사음 재판 재판이 나오니까 보통 칼이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8번 정의라고 있습니다. 그 카드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칼은 시작 지혜 우두머리 왜냐하면 칼을 딱 뽑았다 하면 내가 1등이라 내 위에 사람이 없다 내가 제일 우두머리라 보통 시어들이 많이 대표들이 많이 뽑는 카드로서 또 대표 역할도 많이 합니다. 지적이며 폭력적이라 판단법 아까 제가 정의 카드를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8번 카드와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그 반대도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혼도 해지고 잔인함 그러니까 사람이 온화하다 반대말이 잔인하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독단적 공격 이기적으로 혼자만 내만 생각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했을 때는 정의롭다 참 설정력이 좋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력이 아주 강하다 또 공과사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칼은 날카롭잖아요 칼은 팍 찌르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가 피를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과사도 분명하고 이 칼을 뽑았을 때 좋은 말로는 명예가 아주 올라가는 칼이에요 아주 올라가는 카드예요 명예가 올라간다 또 이 카드를 뽑으신 상담자는 참 사람이 설명을 할 때 마스타들이 통변을 할 때 아 선생님은 참 예외가 바르네요 경우가 참 좋네요 이렇게 하면 참 기분이 좋아하십니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 이 칼에 남자가 뽑았다 성격으로 긍정적으로 좋게 설명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멋지네요 이렇게 하면서 또 참 세련된데요 이 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이 칼을 뽑으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모델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아요 남자만 이 카드를 뽑는다고 다 키워드가 맞는 것이 아니고 주로 남자에 해당되는 카드지만 여자들이 아까 막대같이 여자들이 뽑았다 할 때도 멋진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성격이 급하다 좀 성격은 남자성이 강하다 남성이 남성적으로 치우친다 또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쳐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했을 때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고 좀 막대 같은 경우는 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주의의식 안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도 그냥 하려고 서두는 경우가 있지만 이 칼 같은 경우는 이치에 맞는 일을 주로 하는 편이고 또 이치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모든 일을 할 때는 딱딱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생각하면서 밟고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예민하고 날카롭고 꽃미남 스타일 또 모델들도 모델들도 이 칼을 칼 카드는 많이 뽑더라고요 또 성격으로 또 굉장히 또 예리하고 칼이니까 좀 예리하면서도 멋지고 멋진 사람 주로 멋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표현할 때는 자 이제부터는 이 메이저 카드가 들어가겠습니다 0번 바보부터 메이저 카드는 보통 1번부터 21번까지 21장인데 왜 22장이 됐냐고 하면 0번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0번 나그네는 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0번 말그래도 0번 번호도 없다 자유를 갈망한다 자기 수양이 필요하고 아직 덜 됐다 미완성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변별하고 번호도 없듯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보면 이 교재를 보시면 쭉 키워드가 나왔는데 독창성 충동성 유해성 자유분망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보통 제가 덧붙이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무역계통에도 무역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고 또 운동선수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아요 딱 0번이 나왔다 이 키워드를 다 머릿속에 만약에 못 외운다 하면 보통 박랑신 김삭갓이라고 여러분들 다 하실 겁니다 이 나그네 그림 자체가 막대에 짐보따리 하나 짐보따리 하나 울려메고 지팡이 짓고 먼 산만 쳐다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눈은 정확한 눈이 어디 한 곳에 집중이 안 되지는 않았고 하늘을 보는지 옆을 보는지 눈동자도 희미해갖고 혼차 무슨 생각을 하면서 혼자의 자기 독창적인 혼차 자기 혼차 생각에 빠져갖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림에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서도 또 자기 나름대로 모든 판단과 나는 천재야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눈동자 속에서 나는 천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미소를 약간 머금으면서 가는 표정이 나는 천재다 나는 바보다 이런 생각이 절대 아니겠죠 나는 천재다 하는 생각으로 간다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창성 충동성 이위성 자유분망 자유분망 혼차 아무 생각도 없이 개념도 없이 무조건 움직인다 무분별 예측불어 미숙함 아직 덜 됐다 뭔가 보통 보면 우리가 저 사람 1% 부족하다 2% 부족하다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은 한 10%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주로 영본카드의 키워드로서 보통 사람으로 나타낼 때는 예언자나 이렇게 된다고 책 교재는 나왔는데 방랑자 해외인 해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역 해외니까 무역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죠 그리고 해외니까 해외유학도 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도 됩니다 해외 쪽 관련은 다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보면 노숙자 노숙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노숙자 남은 말을 잘 안 듣는다 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시작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1분도 되고 마지막 21분 22분 22분이란 카드는 없습니다 21분까지 있는데 이 0분은 0분에서 22분도 된다고 할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 움직이면서 엿고 빼고 시작도 끝도 없다 여행 하늘을 보고 간다 기인 아니면 미친 사람 아까 말했죠 저 혼자 생각하니까 노숙자도 되고 보통 보면 정신 질환자가 많습니다 망상증 정신 질환자 보통 보면 정신 질환자들이 보통 보면 너무 머리가 좋아서 천재들이 바보가 된다고 하잖아요 천재들이 보통 보면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쳤다고 미친 사람이 아니고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머리가 좋아서 IQ가 한 2, 300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했다 정신이 좀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화 속의 기인 그게 망상적이죠 10,012지 이건 우주와 연결 그러니까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지는 땅에서 하늘도 금방 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늘에서 금방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죠 망상증이라고요 볼 수 있고 하늘 구름 이를 걷는 사람 혼자 생각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망상증 기인 아니면 바보 뭐 천치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고 애정적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불안정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별 이별을 나타내는데요 보통 연인사회에서 두 분이 같이 오셨을 때 이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 여자가 뽑았다 여자가 먼저 이별을 우리 이별하자 헤어지자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뽑았을 때는 남자가 이별을 하자 헤어지자 할 수 있는데 두 분이 같이 왔을 때는 참 말하기 힘들죠 그러면 웬만하면 둘이 조금 무슨 문제점에서 정신적으로나 뭐든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좀 헤어질 수가 있는데도 그것을 잘 얘기해가지고 잘 슬기롭게 처신을 하십시오 그건 두 분이 알아서 처신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카드로서는 인녀는 지금은 나쁘다 좋다고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뽑았다고 아이고 헤어지겠네요 두 분 앞에서 그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두 분이 서 설기 좋게 잘 처신을 하십시오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로서는 이번은 긍정적인 이 카드 밑에 카드가 다 좋더라도 이거는 근 90%가 이별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컷 같은 경우는 긍정적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뜻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뜻 해설만 되니까 이별 불안정하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노숙자들 생각하면 된다 노숙자들이 이 보통 사랑이나 애정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불안정하니까 그래 보시면 되고요 건강으로서는 이제 건망증 특수체질 탈모 허약 정신질환 위장장애 왜냐면 노숙자들이 보통 보면은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나 인대 나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주로 식사를 제 시간을 못하니까 위장장애가 있고 바보 아이모는 천재 이렇게 말하니까 또 주로 보면 정신질환자가 많으니까 머리도 신경도 많이 쓰고 하니까 탈모도 되고 그렇게 좀 특수한 체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서불안 그러다 보니까 아까로 말했죠 천재 아니면 바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강기가 있겠죠 심장 강기 강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IQ가 2,300이 돼도 갑자기 바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정서불안 또 주의가 막 산만해요 정서불안하면 주의가 산만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소는 대합실 여간 해외 항공기 여객선 또 공원 벤치도 됩니다 녹숙자니까 사람으로서는 영적인 사람 신들린 사람 보통 신들린 사람은 우리 보통 보면 혼자 중얼중얼중얼 하다 보면 아주 미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 예언자도 볼 수가 있다 새로운 것 혼자 지팡이 하나 지팡이 하나 잡고 보따리 하나 울러매고 다니니까 역마살이 아주 많겠죠 보통 이 카드를 뽑았을 때는 고향을 덩지고 타양생활을 많이 하시네요 타양생활 하시는 게 또 좋겠네요 이래 말씀도 하시고 주로 보면 100%가 역마살이 있으니까 혼자 나간에 같이 집무따리 매고 올라다닌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 자유인 영번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면 혼자 신들린 사람 역마살 아 영번은 역마살이 강하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메이저 카드 1번 마술사 이 마술사 해갖고 보면은 이 모자를 보시면요 모자가 아주 크죠 이 모자가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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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무한을 무한대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한대 능력의 표현이 갖고 있어요 무한대 능력 능력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많은데 마술사 자체는 좀 부족한 사람 아까 바보는 한 10% 부족하다 마술사는 한 1, 2% 부족하다 왜냐하면 아직 애기니까 애기고 살아모침은 연아의 남자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한 1, 2% 부족하다 모자는 큰데 저 모자 속에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뭔가 경험이 부족해서 조금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아들이고 귀하게 자란 사람 또 이 말은 보통 보면 막내나 아주 외아들로서 몇 대 독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 민첩하고 영리하고 호기심이 아주 강해요 왜냐하면 애기니까 애기니까 호기심이 엄청 강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저 탭을 우위로 보세요 우애가 막 정서 불안이죠 단자파죠 칼도 있고 그릇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주 하나도 완성하지 못하면서 벌리기는 굉장히 좋아해요 수습은 못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손에는 보면 뭐 담뱃대 같은 거 뭐 펜이란 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담뱃대라면 옛날 사람들 담뱃대도 볼 수도 있고 많아도 잡고 있잖아요 아주 뭐 손 두 개도 부족하고 발 두 개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벌리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호기심이 강하다 그런데 또 이 카드 일본 마술사의 카드를 뽑은 사람들을 보면 이 의식은 굉장히 많아요 의식은 무한대다 아까 제가 모자 말씀드렸듯이 옆에 그 그림이 모자 그림입니다 모자 그림으로 나온 것이 그거고 기본적으로 이 마술사들은 뽑은 사람들은 참 기본적으로 재주가 많고 좀 고집이 세고 연애할 때 연인으로 볼 때 머리 잔머리 잘 써요 보통 보면은 시비지지자 할 때 호랑이띠 닭띠 염소띠 할 때 원숭이띠가 나올 때 재주가 많고 참 잔머리 잘 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마술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잔머리를 잘 써요 재주도 많고 그렇지만 고집도 세고 주관도 뚜렷해요 세상에 태어나 남성의 시작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기라는 말이고 첫사랑의 남자 연상의 여인에게 인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아의 남자 행동은 자신만만하며 오만 자아 야심이 많다 서툴다 뭔가 부족하다 경험 부족이다 아직 애기니까 그러니까 서툴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이 카드로 뽑았을 때 연인일 경우는 연애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연아의 남자를 사귀는데 이 남자가 나 대신에 다 해주고 나 입도 닦아주고 나 여기서 뭐 해달라면 뭐 갖다 주라면 다 갖다 줘요 이 카드 뽑은 남자는 다 갖다 줘요 왜냐하면 인물도 좋지 잘해주고 또 스킨십도 굉장히 좋아해요 뭐 누나 누나 아니면 또 나이 많은 사람 또 이 카드를 뽑았다 해서 또 다 연아가 될 수가 없고 나이 많은 사람 연상의 남자가 이 카드 이 연상의 남자가 됐을 경우는 굉장히 잔심이 많아요 보통 연상의 남자들은 좀 뚝뚝하고 좀 야 이거는 뭐 니가 해야 하고 여자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연상의 남자로서 여자 대신에 모든 걸 다 해주는 남자예요 이 카드가 또 연상의 남자로 생각을 했을 때는 스킨십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생기고 멋지고 그래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지수화풍 마이너 카드 에이스가 다 들어있으니까 변덕이 아무래도 좀 심하겠죠 변덕이 심하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 뭐 해야 할 교훈 이것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라 이것저것 하지 마라 이것은 교훈인데 주로 이는 교훈이지만 이런 습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 카드는 건강으로서는 이제 목, 이를 생각하면 돼요 머리, 두통 신경, 얼굴 갑산성 주로 갑산성을 많이 뽑더라고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 할 때 이 카드 뽑을 때 혹시 비염이 있습니까 갑산성이 있습니까 할 때는 이 카드가 맞더라고요 갑산성 수술하신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주의가 아무래도 산만하니까 정신도 산만하죠 주의가 어수선하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정신이 산만해집니까 산만한 정신 이제 직업적으로는 손재주가 많아서 다재다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디자인 계통 공예가 공예도 다 손으로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공예가 세일즈맨 제주가 많으니까 세일즈맨 말도 잘하고 남한테 물건도 잘 팔 수가 있고 그래서 세일즈맨 예술가 스포츠맨 또 마술사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 마술사 왜냐하면 이 카드 자체 이름이 마술사니까 추론 마술사들도 많이 뽑고 마술사 손으로 하는 직업들을 거의 다 이 카드를 뽑더라고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서예가도 될 수 있고 여기 공예가 있듯이 뭐 구두 수순도 이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다 하는 직업들 그래서 생각하시면 뭐 무한하겠죠 엄청 많겠죠 장소는 이제 사람이 많은 장소 시장이나 극장가 백화점 주로 그런 계통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는 직업이나 그런 장소에서 움직이면 아주 좋다 그런 쪽에서 직업을 택해라 그것도 좋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는 데는 초보 단계니까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능 재주꾼입니다 일본 마술사는 무조건 만능 재주꾼이다 아 아직 기초다 체계가 안 잡혔다 아직 내가 장사를 하기는 좀 이르라 타로로 이제 오신 상담하러 오신 분이 내가 장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무특대고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되겠죠 준비를 확실히 해서 하십시오 좀 남의 집에 가서든지 딴 데 가서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좀 그 계통을 배우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고요 저 일본 마술사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합니다 자식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할 때 엄마가 이 카드를 뽑았습니다 공부는 잘 안 됩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공부도 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뭐 게임도 해야 되고 혼자 뭐 몸이나 하나인데 열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또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되겠죠 그럼 혹시 magazines에 Santos verui 형уем суп右 많은 중국 쿵 grazing 다